알쏭달쏭 보험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잘못 알기 쉬운 암보험을 바로 잡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1교시에 이어서 또 2교시도 암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뭔가요? 하면 10중, 8구 중에 단연 암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많은 분들 가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떤 좀 암에 관련한 분쟁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그 분쟁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건강진단을 받았고 위내신형을 받던 도중에 종양이 발견되어 절제술을 시행한 후 C코드인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병예약 보고서 등의 의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일반암이 아닌 상피내암으로 확인되어 약관상 일반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의 20%만 지급했던 사례였습니다. 이어서 암 입원비 분쟁 사례를 다음 화면으로 보면 가정주부 B씨는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를 한 다음에 통원을 하면서 항암 및 방사상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항암 부작용, 체력 저하, 수술 부위의 통증 등으로 요양병원에 추가 입원을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암 치료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진단비, 입원비로 인한 분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런지 이것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암보험에는 암 입원비, 암 입원 일당, 그리고 암 수술비, 그리고 암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암 진단비는 암 보장 개실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을 하면 최초 1회만 지급을 합니다. 암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암 보장 개실 이후 암으로 진단을 확정을 받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을 하고요. 3일 초간 입원을 인정하며 120일 한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는 암 보장 개실 이후 암 진단이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지급을 하며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 내용은 가입된 어떤 상품의 약관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한 번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암의 보험에 가입한 그 첫날부터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네, 암 보험은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그리고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암의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90일까지는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이 제외가 되고 91일이 되는 날 그때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암을 제외한 소외감, 그리고 갱신계약, 그리고 어린이 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책기간이 없고 보험료를 납입한 첫날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약관의 기간 중에 암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 보험은 면책기간이 있으니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단 시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면책기간 이후에 91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진단을 받았을 때 암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50%만 지급을 하고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00%가 지급이 됩니다. 일부 암 보험 상품에는 자가진단이 가능한 유방암이 있는데요. 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암 보장 개실 이후 90일 이내에 면책했을 때는 50%가 아닌 10%만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보장 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런데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지만 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암을 진단비를 청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발급을 받는데요. 대부분 이제 주치의가 진단서를 써주죠. 그런데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암이 지급이 안 됐다. 그거는 보험약관상의 어떤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보험약관에는 일반암, 소외감 이렇게 각각에 해당되는 질병 분류 코드가 있는데 약관에 나온 해당 질병 분류 코드가 맞지 않아서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임상병리 이런 전문의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사에 의해서 진단이 내려지고 이 진단은 조직검사 그리고 혈액검사 그래서 현미경 소견을 통해서 확정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조직검사, 혈액검사 등과 같은 현미경적 소견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어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진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작스럽게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 이런 조직검사 등 병리 진단을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라고 해서 암 치료를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궁금한 점 하나가 생겼습니다. 암 진단 시점을 도대체 언제로 보는 거냐 이 부분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점은 언제인가요? 선생님 네 암 진단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암을 언제 진단받았느냐에 따라서 면책기간에 받으면 보장이 안 되고 또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50%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이 중요한데 법원의 판례에서는 병원에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 확정 진단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상 암 진단 확정일은 조직검사를 시행한 날도 아니고 진단서를 발급한 날도 아닙니다. 조직검사 보고서가 어떤 결과 보고일에 기재된 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 기준을 가지고 지급 여부와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례까지 살펴봤네요.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진단 시점이다라고 하니까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입원비는 과연 언제 나오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건일 것 같은데 언제 병원비가 나올까요? 네, 암 입원일단 지급 관련해서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암 입원일단을 청구한 케이스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보험 약관에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원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택 등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의 입실, 그리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따라서 통원만으로 치료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상의 의료 관례상 통원 치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입원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입원비가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해서 또 입원비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입원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송까지 갔던 사례들이 많은지요. 궁금하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해서 대부분의 판례가 많이 있는데요. 입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로 보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종양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한 경우,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 등 필요해서 입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 때문에 나타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반면에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입원을 한 경우 그리고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을 한 경우 이때는 암 치료 직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치료의 목적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암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느냐 목적이 그게 정말 정확하게 직접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입원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싶은데 다양한 사례 가능한지요? 네. 소송으로 다퉸던 사례를 보면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고 본 사례들입니다. 암노바 및 헬릭소는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이지만 항암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고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사례입니다. 고주파 온열 암 치료는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시술 후 회복 시간도 필요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유방암 치료를 위한 탐옥시폐는 90일에서 181분을 한꺼번에 처방되는 항호르몬제이지 항암 치료제가 아니다라고 본 사례이고요. 암 수술 후 복통, 식욕 부진 등 치료를 위해 헬릭소 투약 등을 시행한 입원은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암노바 및 헬릭소, 탐옥시폐 발음조차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참 어려우실 텐데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 같네요. 암 입원비 지급에 따른 분쟁 사례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입원비의 지급 여부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암 입원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암 입원이 필요했다는 필요성 그리고 암 직접적인 치료 여부에 관한 입증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출된 자료를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자를 통해 진행을 하고 의료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의료 자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료 자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료 자문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에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니 자문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암보험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앞에 살펴본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면요. 보험약관에 정의되어 있는 암으로 진단이 되어야 암 진단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암 진단 시점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고 50%만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암 진단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 날짜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암 입원일당이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종양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수술이 필요한 입원 그리고 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 필요한 입원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암 진단비가 지급이 됩니다. 암 진단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의료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의료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진행하게 되는데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된 상품 약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